비대면 바이올린 교육 플랫폼 수잔스 바이올린 이용 가이드 커리큘럼편 수잔스 커리큘럼은 세계적인 수준별 커리큘럼으로 바이올린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바이올린 자세부터 연주하는 법까지 상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진입하면 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그룹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룹마다 수업 내용이 다르며 원하는 커리큘럼만 구매하여 바이올린을 익힐 수 있습니다. 원하는 그룹을 클릭하면 커리큘럼 목록과 구매에 필요한 유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목록의 둘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커리큘럼의 수업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에 동의한 후 구매가 완료되면 커리큘럼을 구입일로부터 30일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한 커리큘럼 목록을 진입하여 커리큘럼 수업 들어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이올린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수잔스 커리큘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주 모드가 포함된 커리큘럼은 실시간 음인식 가이드를 통해 정확한 템포와 음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연주 연습 모드에서는 템포 조절과 구간 반복 메트로농과 반주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 연주를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스코어 모드는 메트로농과 반주 기능만 이용 가능하며 연주를 완료하여 일정 뉴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 스코어 모드 진행 시 연주 중인 음이 실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연주가 끝난 후 연주 결과 화면으로 이동되어 연주한 고객 음정이 얼마나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스코어 모드로 연주를 마치고 나면 커리큘럼 상단에 횟수가 늘어나며 모든 횟수를 채우면 미션이 완료되고 일정 뮤즈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나의 히스토리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진행 중인 커리큘럼 수업 미션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연주 시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교육 과정에서 연주한 연주 모드의 전체 진행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횟수 기록을 클릭하면 연주 모드를 몇 번이나 연습했는지 점수 기록을 클릭하면 연주 모드 진행 시 측정된 점수의 평균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바이올린 교육 플랫폼 소잔스 바이올린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